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 입니다 오늘은 미국 탐험의 14번째 시간인가요 14번째 시간이구요 조지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주 그러면 전형적인 미국의 남부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레이차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울 뮤지션이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라는 곡 아주 아름다운 곡을 부르신 적 있죠 그래서 그걸로 잘 알려져 있고 노예제 뭐 흑인 노예제 이런것을 또 상기하게 되는 그런 주인데 오늘 한번 이 조지아주를 탐험해 보도록 합시다 벌써 조지아주 그러니까 작은 그랜드 캐니언 이라 알려진 프로비던스 캐니언 주립공원의 사암 절이 사암 이라고 돼 사암 이네요 야 굉장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런 절벽 이런 모래 모래 암석이죠 사암이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울창 참 이국적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지형이죠 자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조지아주는요 활기 넘치는 도시 여러분 애틀랜타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평화로운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산이 만들어내는 풍요롭고 특별한 체험 멋있네요 여러분 아틀랜타는 좀 굉장히 큰 도시인가봐요 그래서 아틀랜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있다네요 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맞다 조지아 이거 아쿠아리움이 여기 여러분 좀 이따 한번 저기 고래성어 한번 봅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민 운동가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코카콜라 기념품이 전시된 월드 오브 코카콜라도 둘러보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야 그래서 조지아주의 첫 도시는 서베너에서 운치 있는 자갈길을 걸어보세요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역사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마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컨벌랜드 섬 국립 해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일단 저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리를 그죠 한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러분 보시면 대서양에 조금 이렇게 플로리다 남쪽으로는 플로리다 동쪽으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북쪽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서쪽으로는 엘라베마 주랑 접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해안이 있군요 약간의 해안이 있구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의 콜럼버스의 애틀랜타는 저쪽에 저쪽이 좀 중심부 쪽이 저기 좀 내륙 쪽으로 있네요 그렇죠 애틀랜타라는 큰 도시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여러분 농지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중심으로 그렇죠 강요 강과 이 강이죠 강 그죠 이 그 지금 강을 중심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 랑 지금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닙니까 델타 삼각주들일 거야 아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비옥한 토양 비옥한 토양을 경작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경작지 보세요 옛날에 이런 다 대농장이 있었던데 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그렇죠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 봅시다 조지아주에는요 야외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주립공원도 많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 사적지도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지 노예제도의 또 중심지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아 그 유명한 영화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된 곳 촬영지가 여기 있다네요 와 멋있다 진짜 대농장 이런거 그렇죠 이런게 나 이런게 생각나죠 코카콜라는 조지아주에서 발명되었대요 몰라 몰랐네 여러분 아셨습니까 코카콜라는 조지아주에서 발명됐대요 꼭 가봐야 될 곳 록시티 와 멋있다 진짜 대박이다 로그아웃 사는 정상으로 하네 연인들의 투신바이래요 와 이거 뭐야 무섭다 그 다음에 루비 폭포 같은 것도 야 이거 폭포인가봐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렇죠 자연이 진짜 아름답네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렇죠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명됐대요 코카콜라가 그 다음에 여기는 국립 야생보호역인데 여러분들 늑지대에요 와 무섭다 악어 같은 거 있을 것 같네요 와 예전에 저기 제가 해리의 터브먼 이라고 하는 그 여성 흑인 노예였는데 그 노예해방운동가가 된 분의 얘기 들어보면 이런데서 그 여자가 막 도피하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데 그렇죠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여기 출신인가봐요 그의 생가가 여기 있다네요 야 그 다음에 서베너 역사지구 이거는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옛날에 그런 농장풍이다 그렇죠 농장의 그 장원풍이네요 그렇죠 서베너 역사지구 이거 금이 나오나 이거 금강도 있네요 61m 지하로 내려가서 동굴을 타먹고 금과 보석을 채굴할 수 채굴할 할 수 있나봐요 와 그 다음에 여기는 마가렛 미첼 이 사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쓴 분 야 되게 좋은 데서 좋네요 이런 집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국립사적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 그 인권운동에 흑인 인권운동 인정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조지아에서도 그렇게 활동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포레스트 힐스 골프클럽 이라는 게 있네요 야 이 드넓은 땅이니까 골프할 맛이 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조지아주에 한번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조지아주 그러면 남부의 어떤 그런 상징과 같은 곳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딱 나오죠 자 봅시다 여기에 진짜 이렇게 위치가 딱 나와있고요 위치는 좀 설명을 드렸었죠 아까 전에 지도를 보면서 애틀랜타가 중심 도시 주도는 아닌 것 같죠 그럼 주도는 어디입니까 주도는 주도와 최대 도시의 애틀란테로 일치하는군요 예 미국 동남부의 주고요 인구는 1042만명이니까 생각보다 많은 많네요 애틀란테로 있고 주가 그는 레이첼스의 조지아 오마 마인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레이첼스도 눈이 멀었는데 그 레이첼스 영화 보면은 이 사람도 그 고향에서 막 그렇게 인종차별 당하죠 눈이 멀어가지고 노래 멀었는데 그래서 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 버스 운전사가 안 태워주려고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하죠 레이첼스가 사실 저 2차 세계대전 나가서 눈이 멀었다고 그러니까 그 버스 운전사가 딱하게 생각해서 너도 너는 애국자이구나 하면서 태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국에 맞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당시 13개 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지금 특이하네요 그렇죠 13개 주 중 중 하나인데 남부에서 있었던 주로 주로 폭동부에 있는 주들인데 그렇죠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딥사우스 지역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지역 딥사우스 일라베마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 딥사우스라고 합니다 1년 내내 온화한 아열대 기후다 해안 지대인 서베너는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11도에 달하고 내륙에서 아틀랜타 여기 세바나 역이네요 아틀랜타에서 눈복이 어렵다 셔먼이 남북전쟁 중에서 조지아 줄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군사 미국의 정해부대 특히 레인저가 주둔하고 있는 포트베닝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 위치한대는데요 포트베닝이 어딨냐 어딘지 잘 안보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1950년대 말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특수적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레인저스쿨에 파견되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배경지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저거 뭐지 그 그 공수 101 공수 특전단이었나요 그 부대가 아마 그럴텐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파견되기 전에 거기서 이제 훈련하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기 촬영지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여러분 음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기독교인들이 몰려있는 바이블 벨트 지대라고 합니다 음 텍사스 미시시피 엘라베마 버지니아 노스켈롤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여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낙태 같은 거 뭐 동성애 이런 거는 뭐 허용되지 않겠죠 엘라베마 주는 일요일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주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다 그래서 공화당이 많이 되겠죠 승리하는데 클린턴은 여러분 아칸소주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클린턴은 92년 이제 클린턴의 승리 때는 승리를 했나봐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은 다 공화당 출신이고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명한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남부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약간 인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분이죠 그쵸 카터는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런데 KKK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KKK 아시죠 막 흑인들 잡아서 막 불지르고 막 이런거 그쵸 그 다음에 최근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선발되자 에리조나 주와 더불어 경합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인데요 원래는 공화당 텃밭인데 트럼프의 이제 재선을 둘러싸고는 아무래도 그건가 보죠 좀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합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런걸 한번 봅시다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주이다 보니까 2016년 3월 16일에 종교자유법이라는 법원이 조지아 상화원에 통과되어서 주지사 서명만 받으면 바로 통과가 될 상황까지였다 그러자 이 주에 모여있는 헐리우드 스튜디오들과 여러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여 스튜디오와 기업체를 철수할 수 있다는 언포를 내놓은 상태이다 이게 뭐죠 종교자유법이라는게 종교자유법이라는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종교인들이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단체나 학교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단체나 학교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데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거부권을 했다는 그런 일이네요 그쵸 어쨌든 그러한 지금 그런 아직도 그쵸 기독교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엿보이는 그런 동네네요 네 그리고 애틀랜타에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인교회는 우후죽순으로 있고 파벌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파벌 또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조지아주의 기아에 현지 공장이 있다고 하네요 주지사가 한국에 와서 고맙다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고용을 촉진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게 있고요 음식 가격이 타주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고 하네요 돌속비밀밥이 2010년 11월 기준으로 뉴저지에는 15불 비싸다 리치몬드는 12불 17,000원 한 15,000원 되는데 여기는 비싸 한 9,000원 한 1만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음식만이 아니라 가솔린값과 집값도 싸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2015년부터는 이제 또 물가가 굉장히 천정부지로 지금 속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는요 여러분 여기 유명한 게 NBA에 애틀란타 호크스가 있고 그쵸 아 메이저리그에 맞아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있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김조환 여러분 그 누구였지 가수죠 여기 출신이구나 신기하네 다코타 페니 레이차스가 진짜 유명한 가수죠 어 조지아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로엘스 피시번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그 매트릭스의 모피어스 모피어스 대머리로 나오신 그 분 있잖아요 그 분 흑인으로 대빵으로 나오는 분 놀라보셔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마가렛 미첼 아 아까 전에 소설가 마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 유명하고 마틴 루터킹 여러분 야 진짜 조지아주에도 여러분 조지아주에는 역시 좀 이렇게 흑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렇죠 활약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네요 스티븐 소더버그가 감독인 것 같은데 그죠 잘 모르겠네 스파이크리 감독도 여기 출신이군요 역시 좀 약간 그 저항의 정신이 좀 있는 분들이 있네요 그쵸 레이차스는 뭐 그렇게 저항이라고 하기 아니 레이차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때 그렇죠 공연을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그런 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릭남 에릭남은 유명한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키 로빈스 제임스 브라운 줄리아 로버츠카토 조지아 출신이네 야 아 시절 줄리아 로버츠로 귀여운 여인 그 다음에 걸스코트의 창시자가 또 여기에 출신이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여기 출신이고 카니에 웨스트 많이 들어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동구선수인가? 잘 모르겠다 칼리드 크리스토커 킴 베이싱어도 여기 출신 킴 베이싱어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우리 때는 진짜 미녀의 대명사였는데 헐크 호건 아시죠? 최고의 우리 때는 최고의 프로레슬러였습니다 홀리헌터도 여기 출신이구나 유명한 배우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작중 인물의 출신이래요 그러면 윈터스데이도 여기 출신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지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내일은 또 다른 주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를 블랙 Karl